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죠.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나눠먹던 추억의 떡볶이 맛.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고추장 떡볶이의 탄생지가 바로 서울 중구 신당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과거 한 가게 주인이 구원해낸 고추장 떡볶이는 1953년부터 신당동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980년대에는 떡볶이 가게가 40여 곳까지 늘어났고 떡볶이 골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당동 떡볶이는 직접 끓여먹는 즉석 떡볶이 형태로 취향에 맞춰서 라면이나 쫄면, 만두 등 원하는 사리를 넣어먹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 떡볶이가 빠지면 서운한데요. 짜장 떡볶이도 있습니다. 쫀득한 떡과 짜장 소스가 어울려 고추장 떡볶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매력이 딱딱한 질러죠. 그리고 그런 장점이 딱딱한 진짜 나오니까.